태국 방콕은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막히는 도로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애용하는데요. 전성민 사무관님, 최근 태국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의 위로, 사망자의 80%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집니다. 최근 태국에서 건너목을 건너던 우리 국민께서 오토바이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태국은 차량 진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입니다. 태국에서 건너목을 건널 때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태국에서는 관광객들이 오토바이 택시를 많이 탄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택시 이용하는 게 안전한가요? 네, 오토바이 택시는 요금이 저렴해 현지에는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막히는 도로를 뚫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오토바이 택시 승객은 헬멧 착용 없이 뒤에 타게 되는데 사고가 나면 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오토바이 택시 이용은 되도록 상가시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양지나 관광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대여하실 경우 가입하는 보험 적용 거미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해외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만큼 대여 전 보험보상 범위 확인은 필수입니다. 태국을 여행할 때는 도로나 골목에서는 물론 건널목에서도 오토바이를 항상 주의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안전여행 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